예약판매 경북아오리사과 구매문의 1533-5930 신바람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검색창에 신바람 농산물 입력해주세요. 신바람 농산물협력농가 판매상품 예약판매 경북아오리사과 2.5kg, 4.5kg 판매합니다. 7월 15일 이후 발송 상품입니다. 노지아오리사과 중 당도선별 최상품 크기만 발송합니다. 초록색의 껍질이 특징이고 단맛이 덜하지만 특유의 새콤한 과육이 매력적인 아오리사과 아오리사과는 식이섬유가 풍부해 포만감을 높여주고 장운동을 활발하도록 도와줍니다. 혈관 속에 쌓이는 콜레스테롤을 제거하고 혈압을 낮추어 고혈압 증상을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또한 알칼리성이기 때문에 활성산소를 억제하여 노화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사과를 먹을 때는 꼭 껍질째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판매가격 아오리정품 2.5kg 9-13과 내외 29,000원 무료배송 아오리정품 4.5kg 18-23과 내외 39,000원 무료배송 예약판매 경북 아오리사과 2.5kg, 4.5kg 판매합니다. 구매문에 1533-5930 아래 사유에 따른 교환 및 반품 요청 불가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전화주시면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이 알고 싶으시면 신바람 농산물TV에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저희 채널은 밴드에 올라오는 정보를 단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시고 가격 및 연락처 확인은 신바람 농산물 직거래 장터에서 확인하세요. 신바람TV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아래 사이트로 방문 부탁드려요. 다양한 매물 정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